안녕하세요. 너는 내 친히 단적여 인생을 바꾸는 꿀팁. 청년정책사용설명서에 김애라입니다.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.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. 지금 그게 좋아서 온 건데 살리지 못하는 게 좀 되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.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. 청년치업아카데미 핫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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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협력으로 탄생을 했어. 대학, 재학생, 졸업예정자, 졸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은 청년치업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할 수 있어. 진짜 히트다 히트!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민영씨! IT 창조무역 전문가 양성과정 수업을 듣던 중 우편마켓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. 직접 이베이에 물건을 올렸고 7개월 만에 탑셀러가 되는 놀라운 매력을 보여줬죠. 자기소개서에 묶여서 항공화물 수출이 풍반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청년치업 아카데미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? 여기요 여기! 눌러 눌러! 청년정책을 200%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줄게요. 인생을 바꾸는 꿀팁!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함께해요!